에코 소리가 나는 미용실 조금 더 제가 가까이에서 머리가 많이 엉클어져 있네요. 길이도 길고 머리 좀 다듬어 줄게요. 근데 여기서 말고 동굴 같은 곳에서 메아리 치면서 에코 에코 소리 나는 곳에서 머리 좀 다듬어 줄게요. 에코 소리 나는 곳 어떤 곳이냐고요? 여기에요. 에코 에코 메아리 메아리 여기서 가위로 머리를 다듬어 줄게요.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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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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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을 조금 해줄게요. 머릿결이 부드럽네요. 앞머리. 앞머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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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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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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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하느라 고생했죠. 마사지 줌 해줄게요. 하지 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, cały, наша,liche, advant' 영상' subtité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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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미용실 머리가 차이되고 있네요. 조금만 더 다듬어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머리카락 좀 털어 줄게요. 여기는 드라이 대신 이어블루잉으로 머리를 털어드립니다. 머리를 털어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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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했으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긴장 풀고 좋은 밤 되세요. 편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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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